1분과 완전과 환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5차 지능조합계획 성과로써 최상의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였는데요. 가동원전의 완전관리 강화 조치 이행으로써 규모 7.0 수준의 내진보관 결과 보고서 및 가동원전 및 건설원전에 대해서 사고관리계획서를 2019년도에 원안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심층 방어 혁신기술을 활용해 가동원전의 안전저율도 향상을 위한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 예타사업을 확정했고 2021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대사고 배제 완화기술 개발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다수기 리스크 최적평가 프로그램 및 세계 최초로 복합재해에 대한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가동원전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이행하였고 중대사고 대처 및 사이버보안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로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및 원전 사후 처리 기반을 확보하였는데요. 우선 사용후 해결료 및 중저준이 방폐물 안전관리 기반 확보로써 저준이 및 극저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2단계 표충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를 취득하였고 본공사를 2010년 10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사용후 해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예타 사업을 2021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연구로 추진하였던 세계 최초의 공학규모의 경수로 사용후 해결료 처리 기술을 확보하였는데요. 한미 원자력 연료 주기 공동연구 사업인 JFCS 10년 보고서를 2021년 7월에 생산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 효과로써 사용후 해결료 안전관리 및 원전 해체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의 정책 환경 및 시사점으로써 가동원전 안전과 사용후 해결료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신흥국 및 계도국들의 원전 도입은 증가하고 있고 주요국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은 탄소중립 노력과 원전 비중 확대 등으로 세계 원전 시장은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반 대중은 저탄소 전원으로써 원자력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중대 사고 가능성, 폐기물 관리, 폐로 비용 등을 여전히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용후 해결료 관리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관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원전 운영국 중 7개국인 미국, 필란드, 스웨덴, 독일, 캐나다, 스페인, 루마니아 등은 직접 처분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고 프랑스나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인도 등은 재처리 후 처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국 중 나머지 국가는 정책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용해결료 직접 처분, 처리 기술 등에 대해서 과학기술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보게 되면 사용해결료 처분장 안전성 입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용해결료 관리와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실증기술 개발은 여전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6차 지능종합계획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과 환경의 첫 번째 정책 방향은 첨단 융합기술을 활용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실천 전략으로서 첫 번째가 변화하는 환경에 선전적으로 대응하는 안전기술 확보이고 두 번째는 인위적인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첨단 방어체계 고도화입니다. 1-1 실천 전략과 관련해서 가동원전 운영 및 데이터 활용 진흥형 감시 진단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세부 과제로서는 원전 운영 DB 구축 및 원자로 비정상 사고 분석 기술 고도화 첨단 기술 활용 가동원전 안전 진단 정확도 향상 극한 환경 최적화 센서 개발 및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 확대 예방 대비를 위한 혁신 안전기술 개발입니다. 사고 저항성 해결료 상호화 등 노심 내에 가동원전 안전 여유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을 하고 극한 자연재해 대비 구조물 기기 손상 방지 혁신 기술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고 안함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기술 개발로서 경락 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기술 등 중대사고 상황 평가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경락 건물의 부유 방사성 물질 저감 설비 등 중대사고 대응 설비 및 지원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실천 전략에 따라서 사이버 이업에 대응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즉,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 대비 언전 보완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첨단 기기 활용 외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체계로서 핵 EMP 공격 대비 주요 전자통신 기기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비행체 충돌 감시 대응 기술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은 국민이 공감하는 사용해결료 관리 방안 확립입니다. 첫 번째 실천 전략은 사용해결료 저장처분 난전관리 핵심 기술 확보이고 두 번째는 사용해결료 안전관리를 위한 해결료 주기 핵심 기술 확보입니다. 저장처분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용해결료 저장 안전성 실증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열화관리 고연소도 해결료 운반 저장 등 장기 건식 저장 대비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해결료 처분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층처분 종합성능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 처분 안전성 규명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실증하기 위해서 지하연구시설 구축 기술 및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실천 전략에 따라서 환경부담 저감을 위한 사용해결료 관리 기술 고도화를 하고자 하는데 이는 사용해결료 관리 기술 실증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실효화 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술 추진은 적정성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해결료 특성 분석 및 핵물질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사용해결료 안전정보 DB 검증을 위한 특성 분석을 추진하고 사용해결료 취급 보호방사선 환경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해결료를 취급하기 때문에 핵물질 개량, 모니터링, 운전 제어 기술을 통합하는 모듈의 시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환경부담 저감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에 따른 실천 전략은 원자력 시설 운영 해체 폐기물 관리 기술 최적화와 다양한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실천 전략과 관련해서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양 저감을 위한 생애 주기 최적 관리를 위해서 방사성 폐기물 전주기 관리 시스템 및 품질 인증 제도를 정착시키고 폐기물 감염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 이해도 저감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준 표준화를 통해서 폐기물 저감도 촉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실천 전략과 관련해서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즉 방사성 폐기물의 다양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기술 및 체계 처분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한 처분장 안전관리 스마트화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폐기물 추적 및 처분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분과 안전과 환경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